4번 문제는요. 발전계 정상안전극한전력. 우리가 정태안정도가 뭐예요? 정태안정도. 정태안정도는 약간 줄임말로써 얘는 정상상태안정도죠. 정상상태안정도는 평상시 사고가 나지 않은 평상시 정상적인 개통운전상태에서 뭐가 변하죠? 부하가 변하잖아요. 부하가 완만하게 변동시의 개통안정도를 말하는 거죠. 안정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정태안정도 우리가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관계식이 P이꼴. 공급전력은 X분의 예를 들어서 VSVR의 사인세타. 이 식은 뭐예요? 전력과 공급전력과 위생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식이거든요. 이거 딱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로축은 우리가 전력 P라고 하고 가로축은 우리가 위생각 세트라고 한다면 이 함수 자체가 사인함수잖아요. 즉 이 전력은 사인함수 따라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기가 0도. 그 다음에 여기 최극값. 사인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위상이 90도고 여기는 180도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최대 전력 공급지점은 어디 있어요? 최대 전력 공급지점은 당연히 어디냐?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지. 따라서 최대 전력은 어디요? 바로 여기에요. 즉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최대 전력. 자 그럼 최대 전력식은요. 사인에서 최대값이 나올 때가 90도라고 했잖아요. 사인 90도는 1이니까 따라서 그때는 X분의 VSVR이 바로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이때를 뭐라고 해요? 이때를 정상상태 운전상태에서 최대 전력이다. 즉 극한 전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발전기의 정태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발전기의 정태안정 극한 전력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하면 부하가 어떻게? 서서히 증가할 때. 정태안정도니까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의 최대 전력. 즉 극한 전력을 말한다. 아주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아주 손쉽게 풀리는 아주 쉬웠던 문제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자 5번 문제는 5번 문제도 아주 평양 문제죠. 별륙의 별류비. 자 우리가 별륙이라는 것이 얘가 계통의 1차 전류고. 1차 전류고. 자 우리가 별륙의 신벌교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얘가 2차 전류야. 자 1차 전류는 극호로 정의가 있어요. 자 문제도 제시되어 있네. 단 별륙의 2차 전류는 5암페아. 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별륙의 표준 전류는 2차 전류는 5암페아다. 이런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별류비를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1차 전류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차 전류는요. P1. 그렇죠? 1차 전류는 P1은 루트3 V1 I1의 코어사인 세타. 그럼 이 식에서 1차 전류 I1은 루트3 V1의 코어사인 세타 분의 P1. 1차 측. 자 그 다음에 아마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야. 별류기 구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여유계수 곱하죠. 여유계수 K. 이 여유계수 K가 어느 범위예요? 보통 일반적인 변압기, 수전설비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2.0배 정도 잡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2배에서 보통 2.5배 정도 잡는다. 그렇죠? 자 문제의 조건에 제시가 없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 근데 문제에서 명확하게 여유율은 그렇죠? 여유 배수는 1.5배로 하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하면 루트3 곱하기 문제 주어진 전압 3킬로볼트 3천 그 다음에 코어사인 세타 0률이 0.85 그 다음에 P1은요. P1은 용량이 600kW니까 6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몇 배? 1.5배.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떤 소수점이 나올 거예요. 소수값이. 자 계산하게 되면 몇이냐면 203.77 나와요. 203.77. 딱 떨어지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203.77이야. 근데 이렇게 소수점을 하게 되면 정확한 별류비 계산할 수 없죠. 대략.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 있어. 이거 구한 거에서 항상 높게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높게 잡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여유배수가 1.5배로 잡아놨잖아. 어느 정도 계산값에서 약간 여유배수를 뒀잖아요. 물론 얘를 낮추게 되면 1.5배가 아니고 1.4몇이로 지고 되겠죠. 좀 낮아지겠죠. 하지만 괜찮다는 얘기죠. 따라서 203.77은 우리가 표준으로 해서 200안파로 하게 되면 무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별류비 A는 어떻게 되겠어요? I2분의 I1이잖아요. 그죠? 권선생님 변학기 위해서. 자 그러면 I2는 5안패하고 I1은 지금 계산했던 200안파로 설정했으니까. 대신에 5, 4, 20. 40배가 되겠네. 정답은 40배.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도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6번 문제. 자 이거는 아예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잖아요. 스틸에 의해서 구하라. 뭐를? 송전전화. 가장 경제적인 송전전화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스틸에 의해서 경제적인 송전전화군. 자 이 사용단위가 킬로볼트에요. 자 시계가 어떻게 되죠? 5.5에 루트에 0.6L. 그죠? 플러스 100분의 P.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 L이란게 송전거리죠. 자 얘가 거리인데 얘도 원래 단위가 메타가 아니고 킬로메타. 자 얘가 P가 전력인데. 그죠? 송전전력인데. 얘도 본래 단위가 와트가 아니고 킬로와트더라. 즉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이 식을 갖다가 정리할 때 만들 때 모든 단위를 표준 단위를 킬로볼트에 맞춘거에요. 킬로볼트에. 그래서 뭐 10의 3승 환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공식 정리할 때 공식 만들때 부터 단위를 갖다가 킬로로 정한거에요. 그죠? 이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주의할 점이 전부 다 단위가 킬로다. 자 그러면 5.5. 그 다음에 루트에 0.6 곱하기 송전거리. 지금 문제에서 50km. 플러스 100분의 송전전력. 자 몇이에요? 3만이라고 되어있나요? 3만. 자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몇 나와요? 100kV가 나오더라. 공식에 대입하는 아주 청해한 계산 문제였고.